한화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지연시킨 공정위 논리 타당성 있나? 최근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과 관련해 경쟁국들의 신속한 승인에 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는 것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 군수지원함 등 특수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내 최고 기술력을 갖춘 한화그룹과 M&A가 이뤄질 경우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됩니다. 공정위 측은 지난해 12월 19일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는데 군함용 무기 및 설비에서 함정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가 발생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무기나 설비는 대부분 정부 규격품입니다. 최기의 상지대 교수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애당초 독과점 구조로 시작해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습니다. 해외는 국가별 일 2개 업체로 이미 통합 및 수직계열화 되어 있고 국내도 SK, CJ 등은 대부분 원재료 가공에서부터 물류 분야까지 수직계열화에 운영 중입니다. 한편,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수직계열화 문제에 대한 일부 우려도 있습니다. 김종출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전문위원은 수직계열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그룹이 M&A하면 방위산업 분야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LNG 수소 암모니아의 생산, 운송발전 가치사슬 구축 효과까지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준곤 탈레스 한국지사 국방사업 총괄상무는 대우조선의 양을 국내 기업에서 인수하려는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대다수 방산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M&A의 공정위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곤 탈레스 한국지사 국방사업진흥원